방풍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풍나물에 어리싹을 썰어 잎살과 섞어서 순축을 방풍축이라고 합니다. 문헌자료 송소부부고 박허균 17세기 방풍축이고요. 2. 박해통고 저자미상 18세기 이후 3. 산림경제 홍만서 18세기 4. 농정회요 최한기 1830년경 5. 고사신서 서명은 1771년 6. 해동농서 서호수 18세기 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헌자료 1. 성소부부고 원문 방풍주 여외가압 강릉 토다산방풍 2월 소인승로 휴접기초화 영풀간일 정영토미 자위필 반숙투지 후기비 이성옥 냉자원 반원이식지 감양만국 3일불쇄 진속간 상품제호야 여후 재료산 시작지 불급강필 원심 번역문 나의 외관은 강릉이다. 그곳에는 방풍이 많이 난다. 2월이면 그곳 사람들은 해가 뜨기 전에 이사를 맞으며 처음 도단한 싹을 딴다. 곱게 찌은 쌀로 죽을 끓이는데 반쯤 익었을때 방풍삭을 넣는다. 탁 흐르면 찬 사기그릇에 담아 뜨뜻할때 먹는데 달콤한 향기가 입에 가득하여 3일동안은 가시지 않는다. 세속에서는 참으로 상품이 진미이다. 나는 뒤에 유산 수환군을 가리키며 있을때 시험선 한번 흐려먹어 왔더니 강릉에서 먹던 것과는 어림도 없었다. 조리법 1. 2월에 방풍삭을 딴다. 2. 곱게 찌은 쌀로 죽을 끓인다. 3. 죽이 반쯤 익으면 1의 방풍삭을 넣는다. 4. 죽이 닦거리면 찬 사기그릇에 담아 따뜻할때 먹는다. 조리기기 사기그릇입니다. 오늘 자료의 박해통고 원문 승로효접초생아 영불견일 정용도미작조 반숙투지 사비성어자원 온이식지 감양망구 3일불새 번역문 이른 아침에 이슬 맞은 방풍나물이 연한 새싹을 뜯어 햇빛을 보지 않게 한다. 아주 곱게 찌은 맵살로 죽을 쓴다. 죽이 반쯤 익었을때 방풍나물에 연한 새싹을 넣는다. 끓여서 부풀어오르면 질그릇에 담아 따뜻할때 먹는다. 입안에서 달콤한 향이 가득하여 3일이 지나도 향이 없어지지 않는다. 조리법 1 이른 아침에 이슬 맞은 방풍나물에 연한 새싹을 뜯어 햇빛을 보지 않게 한다. 곱게 찌은 맵살로 죽을 쓴다. 죽이 반쯤 익었을때 방풍나물에 연한 새싹을 넣는다. 끓어오르면 질그릇에 담고 김이 나가면 따뜻할때 굽는다. 입안에서 달콤한 향이 가득하여 3일이 지나도 향이 없어지지 않는다. 조리법 기기는 질그릇입니다. 원원자료 3 살림경제 원문 방풍죽 승로효적 방풍초화 영불견일 정영토미 자아위수축, 반숲, 투지호흡기비, 이성오랭자아완, 반원이식지, 감양만구, 3일 불쇠허집. 번영문 방풍죽은 이슬이 마르기 전 새벽에 갓 돋는 방풍의 싹을 햇빛 보지 않게 딴다. 먼저 웹살을 찌어 죽을 끓이다가 죽이 반쯤 익었을 때 방풍을 넣어 소쿠라지게 끓인 뒤 사늘한 사기그릇에 옮겨 담아 반쯤 식혀 놓는다. 입안이 온통 달고 향기로우며 3일이 되어도 기운이 졸지 않는다. 허성문제 조리법 1. 방풍싹을 햇빛 보지 않게 딴다. 2. 웹살을 찌어 죽을 끓이다가 죽이 반쯤 익었을 때 방풍을 넣어 소쿠라지게 끓인다. 3. 싸늘한 사기그릇에 옮겨 담아 반쯤 식혀서 사용한다. 문헌자료사 농정회유 원문 승로효접방풍초와 명불견일, 갱미작조, 대반속, 투지, 후기비, 이성월행자원, 반원이식제, 감양만구, 삼일불쇠 번영문 새벽이슬 맞은 방풍나물이 갓도둔 싹을 따다 햇빛을 보지 않게 하고 웹살로 죽을 만들어 반쯤 익을 무렵에 방풍을 넣고 그것이 끓으면 차가운 사기초발에 옮겨 닿는다. 반쯤 식혀서 먹으면 입안이 온통 달고 향기로워 사흘이 되어도 향기가 줄지 않는다. 조리법 1. 맵살로 죽을 만들다가 반쯤 익으면 방풍나물을 넣는다. 2. 죽이 끓으면 차가운 사기그릇에 담는다. 조리기기는 사기초발입니다. 문헌자료 5 고사신서 원문 속칭 병풍약죽 숙로효적 방풍조화 영불견일 정영도미 자위조 반속투지 후기비 이성월행자원 반원이식제 감양만구 삼일불쇠 번영문 속칭 병풍약죽 이라 한다. 이슬이 마르기 전 새벽에 방풍순을 따서 햇빛을 보지 않게 한다. 깨끗하게 빻은 맵살으로 죽을 수와 반쯤 익었을 때 방풍순을 넣는다. 끓어오르면 차가운 사기그릇에 옮겨 담고 반쯤 따뜻할 때 먹는다. 달콤한 향기가 입안 가득하여 3일이 되어도 기운이 새하지 않는다. 조리법 1. 방풍순을 따서 다듬어치는다. 방풍순은 이슬이 마르기 전 새벽에 따서 햇빛을 보지 않게 한다. 2. 맵살은 깨끗이 씻어 불린 다음 바축을 쓴다. 3. 축이 끓어 반쯤 익었을 때 방풍순을 넣는다. 4. 축이 끓어오르면 차가운 사기그릇에 옮겨 닫는다. 조리기기는 사기그릇입니다. 문원자료 6. 해동농서 원문 5. 승로효 적 방풍초화 영불견일 적용 도미자 위주 반속 부지 후기비 이성랭농 자원 반옥이식지 감양만구 3일불새 5. 번역문 이슬이 마르기 전 새벽에 방풍순을 따서 햇빛을 보이지 않게 하고 정갈하게 빻은 맵살로 종수어 반쯤 익었을 때 방풍순을 넣는다. 끓어오르면 차가운 사기그릇에 옮겨 담고 반쯤 따뜻할 때 먹는다. 달콤한 향기가 입안 가득하여 3일이 되어도 기운이 쇠하지 않는다. 허성문집 조리법 1. 방풍순은 다듬어 신는다. 방풍순은 이술이 마르지기 전 새벽에 따서 햇빛을 보지 않게 한다. 2. 맵살은 깨끗이 씻어 빻는다. 3. 빻은 맵살은 물을 붓고 죽을 수어 쌀알이 반쯤 익었을 때 방풍순을 넣는다. 4. 죽이 끓어오르면 차가운 사기그릇에 옮겨 담는다. 방풍죽이 식어 반쯤 따뜻할 때 먹는다. 조리기기 사기그릇입니다. 배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헌자료 식류찬유 전순인 1460년 배죽 소리라고 합니다. 문헌자료 식류찬유 원문 치소와 심장 풍열 혼계번조 블루가식 소리삼과 도취즙 백미 사막 자죽 임수 카리즙 교화식지 번영문 번영문 소아의 심장에 풍열이 있으며 흥미하고 가슴에서 열이 나고 답답하며 안절부절 못하며 음식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것을 치료한다. 배 3개를 빻아 그 즙을 취하고 흰쌀 상업을 준비한다. 족을 삶아 익으려고 할 때 배즙을 넣고 섞어 먹인다. 조리법 1 배 3개를 빻아 즙을 만든다. 2 흰쌀 3업으로 족을 만들고 배즙을 만든다 입니다. 백봉영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묘찬녀 전순위 1460년 백봉영축입니다. 원문 치산후무소 고 욕수이벌덕수 백봉영 커피 말 반양 갱미사막 임의자죽 반수 하봉영 족숙 임의식지 번영문 산후에 고심하는 바는 없는데 잠을 자려고 하지만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을 치료하려면 껍질을 벗기고 가루로 만든 백봉영 반양 멥쌀 3업을 준비한다. 멥쌀 삶아 죽을 만드는데 절반 정도 익었을 때 백봉영을 넣고 푹 익혀 임의대로 먹는다. 조리법 백봉영 0.5량을 껍질을 벗기고 가루를 만든다. 2. 멥쌀 3업을 삶아 죽을 만든다. 3. 멥쌀이 절반 정도 익었을 때 백봉영 가루를 넣고 푹 익힌다. 백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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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저에 유지해 노쇄한 것을 포용한다. 인삼 백봉영 백봉영 가 빡 명 농 센 Since 1. 가루로 만들어 물에 타려 시간에 상관없이 따뜻하게 보유한다. 조리법 1. 인삼, 백출, 백봉용, 진피, 곽향, 건가를 각각 7푼을 가루로 만든다. 2. 목향, 건생강, 감초를 각각 3푼을 가루로 만든다. 3. 1과 2를 물에 타린다. 입니다. 백합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해통구 저자미상 18세기 이후 차 백합이라고 하구요. 살림경제 홍만선 18세기 백합죽 농정회요 최한기 1830년경 백합죽 임환신육지 서유부 1835년경 백합죽방 고사신서 서명 1771년 백합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원자료 1. 박해통구 원문 1. 일명 신이화, 화근, 화백자위, 가, 생맥일승절밀, 일량통, 전수 번영문 1. 일명 신이화, 개나리꽃이라고 하는데 원화의 뿌리와 꽃이 흰 것이 좋다. 생 백합 한 대를 잘라서 꿀 한 양과 함께 푹 끓여 익힌다. 조리법 1. 생 백합 한 대를 꿀 한 양과 함께 푹 끓인다. 문원자료 2. 산림경제 원문 백합죽 생 백합, 개나리, 불휘, 화, 백자가, 일승절, 밀일양, 동자수, 상동 번영문 백합죽은 생 백합 한 대를 썰어 꿀 한 양과 같이 끓여 익힌다. 백합은 꽃이 흰 것이면 좋다. 동의보감 조리법 생 백합 한 대를 썰어 꿀 한 양과 같이 끓여 익힌다. 입니다. 은원자료 3. 농정회유 원문 생 백합 1도, 절세 동밀 1량, 음수, 자죽 장기, 잎 백합 3합 동자, 식지 10명 번영문 생 백합 한 대를 잘게 썰어 꿀 한 양에 재워 숙성시킨다. 죽이 끓어오르면 백합 3합을 넣고 함께 끓여 먹는다. 매우 맛있다. 조리법 1. 생 백합 한 대를 잘게 썰어 꿀 한 양에 재워 숙성시킨다. 2. 죽이 끓어오르면 꿀 꿀에 재어온 백합을 넣고 함께 끓인다. 입니다. 은원자료 4. 임원 16집 원문 생 백합 화백 자가 일승절 밀일양 동자수 안 진보도주공서 문 생 백합 일승절수 동밀일양 음수 자죽 장기 백합 3합 자식 시차가 상 구선 신은서 번영문 생 백합 꽃이 흰 것이 좋은 것이다. 생 백합 자른 것 한 대에 꿀 한 양을 같이 넣어주고 쓴다. 증보 도주공서에서 말하기를 생 백합 한 대를 잘게 썰어 꿀 한 양과 같이 섞어 음숙하여 죽이 막 끓어오를 때 백합 3합을 넣고 같이 끓여 먹는다. 보아하니 이 방법이 더 상세한 것 같다. 구선 신은서 조리법 1. 생 백합 한 대를 잘게 썰어 꿀 한 양과 같이 섞어 밀폐시켜 향이 배게 한다. 2. 죽이 막 끓어오를 때에 위의 백합 3합을 넣고 끓인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문헌자료 5. 고사 신서 원문 생 백합 신이 연화백차가 일승절 밀일량 동자숙 번영문 생 백합 또는 신이 백목년 꽃이 흰 게 좋다. 한 대를 썰어 꿀 한 양과 같이 그려 이긴다. 조리법 1. 백합 또는 신이 한 대를 잘게 썬다. 2. 이레굴 한 양을 같이 넣고 끓여 익힌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뱀 장어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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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 뱀 장어죽 말리어 라고도 합니다. 문헌자료 1. 식료 찬용 원문 칠역 양풍 가장복지 말리어 화오미 임의자식지 겸치일체 풍질 번영문 번영문 역양풍 목과 겨드랑이에 얼룩덜룩한 멍울이 생긴 병증으로 어루러기의 일종 이런 역약 양풍 치료에 오랫동안 보유할 수 있다. 뱀 장어에 양념을 한 다음 쌀을 넣고 삶아 먹는다. 모든 중풍 질환에 효과가 있다. 여기선 꼼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양념이요. 조리법 1. 뱀 장어에 양념을 한다. 2. 양념한 뱀 장어와 쌀을 넣고 삶는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오늘 자료 2. 식료 찬용 원문에 치제 충심통 다토 사지프루아 말리어 화오미 임의자식지 헌영문 모든 기생충에 의한 가슴 흉통과 먹은 음식물을 많이 토하며 손발이 불편한 것을 치료하려면 양념한 뱀 장어에 쌀을 넣고 삶아 먹는다. 조리법 1. 뱀 장어를 양념한다. 2. 양념한 뱀 장어에 쌀을 넣고 삶는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문원 자료 3. 생료 찬용 문원 자료 3. 원문 치오신간습풍비 상여수세자 말리어 화오미 임의자식지 문양문 1. 허리 부위가 절이고 아프며 마비되어 몸서리치듯 전열이 느껴지는 것을 치료하려면 양념한 뱀 장어에 쌀을 넣고 삶아 먹는다. 조리법 1. 뱀 장어를 양념한다. 2. 양념한 뱀 장어에 쌀을 넣고 삶는다. 2. 양념한 뱀 장어에 쌀을 넣고 삶아 먹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조리법 3. 뱀 장어를 양념한 뱀 장어에 쌀을 넣고 삶아 먹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2. 양념한 뱀장어에 쌀을 넣고 삶는다 입니다. 문연자료 56천영어 원문 치재창 말리어 하오미 이미 자식집 번영문 여러가지 부스러움을 치료하려면 양념한 뱀장어에 쌀을 넣고 삶아 먹는다. 조리법 뱀장어에 양념을 한다. 2. 양념한 뱀장어와 쌀을 넣고 삶는다 입니다. 문연자료 6. 칭류천영어 원문 치어 인대하 일절 풍질 말리어 하오미 이미 자식집 번영문 여자의 대하 및 일체의 중풍 질환을 치료하려면 뱀장어에 양념을 하고 쌀에 삶아 먹는다. 조리법은 뱀장어에 양념을 한다. 양념한 뱀장어와 쌀을 넣고 삶는다 입니다. 양념한 뱀장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념한 뱀장어에 대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참기름으로 볶아 물을 붓고 장국을 끓이다가 불린 쌀을 넣어 쓴 죽으로써 제주도에서 이런 요리법으로 하고 있구요. 표고버섯으로 넣었습니다. 버섯 종류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버섯 종류를 대입시켜서 죽을 끓이면 독창적인 버섯의 죽이 되겠습니다. 변두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변두 반근과 인삼투근을 가루로 만들어 물을 붓고 끓이는 뒤에 쌀을 넣어 쓴 죽을 변두죽이라고 합니다. 보리 범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리가 물이 흐르지 않을 정도로만 익었을 때 흩어다가 찌어 쓴 죽을 보리범벅이라고 하는데요. 경북 지방에서 구황음식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보리 오곡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리를 깨끗하게 손질하여 갈고 팥, 콩, 조, 쌀 등을 조금씩 섞어서 쓴 죽을 보리 오곡죽이라고 합니다. 경북 지역에서 많이 먹었던 죽이라고 합니다. 뱀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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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